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83호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4년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될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장총은 활동과제로 고령장애인지원정책과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소수장애인정책사각지대 해결 등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 가능합니다. 장애인신문 2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새해를 맞이해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차관은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훈련시설을 둘러본 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차관은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훈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신문 5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 바우처 할인률을 기존 65%에서 75%로 늘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원 금액은 1회 만 원으로 하루 2회,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택시요금 지원 후에도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8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109번을 운영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복지부는 상담 수요를 대비해 현재 80명의 인력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한 대화 형태의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